18회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인질이 리얼리티 제작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은 영화 촬영 전 황정민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. 나 황정민을 어떻게 연기하지? 나를 연기할 수가 없어요.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을 통해 인질 속 황정민을 탄생시키기까지 그의 고뇌가 느껴집니다. 필감성 감독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이해도가 뛰어난 배우,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며 황정민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예비 관객들의 궁금증을 고조시킵니다. 또 영상에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과 생생한 액션을 담아냈는데요. 쫓고 쫓기는 장면은 진짜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황정민의 말처럼 실제로 산속을 뛰고 구르며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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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